오늘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당당 비혼같이 여성들의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명절을 맞이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생 비혼으로 살아갈 거 생각하면 존나 행복하다. 부대끼지 않고 살아가고 책임질 생각 없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된다. 내 돈으로 나 혼자 먹고 살고 여행 다니고 너무 행복할 거 같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매일매일 비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복하다 말하죠. 은이뉴스와 구독자 일동은 당당한 페미어 전사 한국 여성들의 비혼을 진심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들은 정말로 비혼을 해서 행복할까요? 설 당일 우리 한국 여자들은 비혼이라 우울하다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가? 친척 동생 결혼한다고 한남신랑 데리고 왔는데 집안 모든 사람이 축하한다고 칭찬 중이야. 근데 우리 엄마만 친척 동생 축하한다 말도 못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결혼 못하는 게 부끄러운가 봐.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 감정 들고 결혼하는 동생이 너무 행복해 보이네. 37 나이에 이제 와서 다시 결혼시장에 뛰어들 수도 없고 어떡하지? 라는 글에 달린 비혼이라 행복한 한녀들의 댓글을 봐볼까요? 명절은 우리 같은 비혼들에게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 나도 가족들 보니까 뭔가 쓸쓸해 보이더라. 여시야 우리 친구네 나도 37인데 오늘 하루에만 결혼 언제 하냐고 100번 들었어 시발. 이라는 우리 한국 비혼 여성들의 절규가 보이시나요? 행복한 죽음은 없는 것 같아 우리 할머니 몸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들리는데. 비혼주인 나는 아파서 쓰러지면 바로 죽을 거니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쓸쓸하다 뭔가. 친구들도 모두 가족 보러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집에 누워 있는데.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우울해진다. 평생 비혼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라 다짐했는데 명절만 되면 혼자 지낼 거라는 생각에 우울해진다. 외로움 덜 느끼려고 계란프라이를 기름 존나 많이 넣어서 붙인 다음 기름냄새 집에 나라고 해놨고. 그렇게 했는데도 명절 기분 안 나고 외로워서 벌써 4시간째 영화 크게 틀어놓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평생 혼자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혼자 해야 한다 생각하니 막막해지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평생 비혼으로 살며 혼자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살 거라 말하던 우리 한국여자들은. 2024년 설날을 맞이하여 외롭다는 말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럴 정도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것으로 행복함을 느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해지는 한국여자들. 여러분은 과연 비혼 여성의 삶이 행복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40대 남성의 평균 소득은 400만원인데 여성의 소득은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성들의 소득은 떨어지고 있죠. 비혼 여성들은 외로움에 사무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비율과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이죠. 또한 정신질환과 불안장애 역시 미혼 여성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동물은 언제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데. 내 주변 여자들은 다 결혼했지만 자신만 결혼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모습에 그녀들은 자괴감을 느끼죠. 결국 그녀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인터넷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처럼 망해버린 인생의 여자들은 자신의 도태된 인생을 친척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설날에도 집에 가지 않으니 말이죠.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공간은 이제 여성시대 같은 카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 이런 정신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베트남 국제결혼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 남성들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베트맨들 혹은 중국 남성과 멋진 결혼에 꼭 성공하셔서 탈조선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은이뉴스와 5만 명의 구독자 일동은 비혼녀의 비혼을 응원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중국 남자 베트남 남자 레츠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